왼쪽! 왼쪽을 잡아! 왼쪽을 잡아! 왼쪽이 어딨어? 저 담벼락 담벼락 아까 우리 쓱 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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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락 저 담벼락을 잡아야 돼 한 명은 여기 내 있는데 내 죽은데 내 죽은 자리 쪽 못 살린다 어 죽은 자리 쪽 온다 차 타고 온다 아 제 친구야? 나온다 한 뼈락으로 나온다 이 새끼 쨘거 같은데 살리는거 같은데? 한 명 기절 시켰어? 어 옥상에 아 그래? 발서리 오른쪽 집 집안 파란색 1층 집 잠깐만 파란색 1층 집 아 씨발 뭐야? 파란색 1층 집 다른 애 누워있는데? 네 즈 살려줄래? 다른 애야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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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애인데 발설이 들리거든? 문 열었다 오른쪽 잘하자너 아 씨X 다 맞춰놨는데 저 새끼야 근데 차버리면 힘든데 쏘았다 씨X 아프다 개새끼 9,8이네 어 저 새끼 혼자임 아 혼자임? 아 씨X 잡았어? 어 야오 들어가서 잡았어? 얍 아 얘 여기까지 왔어? 그래 길이 차 어디 230 사운드다 사운드 아 확인 온다 오케이 전 뒤로 온나니 온폐물에 숨어라 여기서 몰라 한 명 더 바위 밑에 바위 밑에 떨어졌어 죽었어 어? 죽었어 죽었다고? 응 그래서 기열치 장기 있는데 저쪽은 저기 보이지? 우리 못 봤어 야 야 뚝배기 수낭아 뚝배기 까 저쪽이야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 스컷에 버린다 응 그래라 넘어서 집 집 이 앞에 이 앞에 가옥팔인데 야하면 뛰어가 어디 이 앞에 어 확인 어 집에서 쐈다 야 집에서 쐈다 그냥 버리자 쟤들 버리자 집이 딱 집이 바뀌겠지 싸우겠다 맞지 응 나 오일길 가자 가자 싸울 때 가야지 우리 어차피 개할지 달려야 되지 않냐? 어 자리 잡고 있으면 오겠지 잠기고 있다 여덟 명 저 잠김 온다 온다고? 온다 어 왼쪽 죽었어 나 일일이야 뭐가 일일이야 애들 몇개 있어 애들 몇개 있어 딱 잡다 우리 위치 좋아 2대2다 어 그냥 그냥 기다리자 어 천마들 수리탄 까면 답이 없긴 하다 여기 언덕 이쪽도 괜찮네 어 저기 있다 저기 마시멜로 보였재 어 어 어 근처인데? 기절 기절 조심 아 기절 저거 마시멜로가 끝이다 어 110 115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저거 마시멜로 나이스 하 뭐가 지했죠? 달킬 1킬 15 딜만 나오고